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세 가지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크레인이라.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반드시 좀 정리하고 가자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산업용 로봇이었고요. 로봇은 아직도 외제를 선호하는 매니아들이 많다. 이래서 외제 매니아 이렇게 외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이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컨베이어, 공기압축기. 시간이 되시면 몇 가지, 프레서 이렇게 몇 가지 더 하시면 되죠. 자, 크레인은요. 자, 와이프가 권하는 이랬습니다. 그렇죠? 와이프가 권하는 주행을 하는 게 있었고 똑같은데 와이프가 권하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자. 이게 하나는 크레인이고 하나는 이동식 크레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동식 크레인이 안기법입니다. 그냥 이동식 크레인은 이동하고 돌아다니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동식 크레인이고 여기는 크레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와이어로프 권과방지장치 주행로에 관계되는. 이렇게 핵심을 아시고 또 답안을 한번 보고 다듬어 가셔야 되겠죠. 자, 와이프가 권하는 주행,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들, 주행로의 상척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좀 다듬어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해가시면 됩니다. 일단 암기부터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죠. 상한의반전보건법에서 증하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하여야 할 상한의반전보건 관련 교육과정은 말을 조금 법령에 가깝게끔 지금 썼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쓰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교육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정기교육이 있고 채용시 교육이 있고 그 다음 자금내용병영시 교육이 있고 특별교육이 있고 건설업기초교육 이렇게 종류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나오면 지금 여기서는 교육과정 네 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쓰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죠. 교육시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요. 교육내용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에는요. 자, 정기교육을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시자 그랬고 근로자는 다시요. 사무직과 사무직외로 구분하자 그랬고 이 사무직외는 판매직과 판매직외로 구분을 하면 정기교육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 판매직, 판매직외, 관리감독자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는 채용시부터는 뭡니까? 일용직, 일용직외 둘씩 나누면 되는 거죠. 일용직, 일용직외. 그 다음에 특별교육도 일용직, 일용직외인데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그렇죠. 일용직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용직, 일용직, 일용직외. 추가된 내용은 타워크레인의 신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건설업, 기초교육은 일용직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교육시간이 굉장히 이것도 실기문제 잘 나옵니다. 꼭 하셔야 돼요. 3, 3, 2개 더해서 6, 1 붙여서 16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3, 3, 6, 16. 끊어주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1, 8, 1 이런 요거하면 안 된다고 끊어주고 또 여기서. 그 다음에 둘둘 말아서 어떻게 합니까? 둘둘 말아서 위에 있는 제일 큰 숫자 16을 사면 끝나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둘둘 말아서 팔 걷어붙이고 16을 사면 된다. 이렇게 끊었죠. 중간에 3, 3, 6, 16 끊고 1, 8, 1 끊고 둘둘 말아 팔 걷어붙이고 16을 사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교육시간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하셔야 될 것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채용시 및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건질 만한 환경이 아니면 법관보직을 안 사고 보험에 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관리감독자는 표지의 얼굴을 내줍니다. 표지 환경이 감독여김이라면 법관보직을 공제해달라. 이러면 되고 채용시와 작업 내용 변경시는 새로운 사람이 채용대가 들어오니까 다 치워주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걸? 기계 위에 있는 물건을 긴급히 정리하고 새롭게 나는 나가서 개점. 작업개시전 점검사항. 개점하니 보직이 법관이라고 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일부러 답안을 잘 작성하시기 편하시도록 제가 최소한 글자 두 가지 이상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질하면 건강과 질병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환경은 작업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작업 환경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직하면 뭡니까? 보건과 직업병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였습니까? 세 가지. 실기에서 최소한 하나는 적어야 되죠. 바로 보건과 직업병에 해당되는 공통으로 세 군데 들어갑니다. 또 세 곳에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두 곳에, 위에 정기교육 두 곳에 들어가는 게 환경이라는 게 있었다. 근질만한 환경, 표지 환경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세 곳에 다 들어가는 게 사실은 하나 더 있죠. 법관 가는 게 있는데 이건 제외하라고 나옵니다. 99% 제외하라고 나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들 미리 연습해 보시고 나는 이걸 적겠다고 하는 걸 한 서너 가지 정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 나왔습니다. 지금은 가장 간단하게 종류를 적는 거였지만 사실은 시간과 교육 내용까지 우리는 함께 공부를 해 두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자금량변경시교육,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그렇게 종류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습생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아니다.